봉화 석포 재련소 주변 토양 오염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오염원 규명이 이뤄졌습니다. 재련소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, 토양 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토양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. 재련소 반경 4km 이내에 농경지와 학교 용지 등 주민 생활 권역 450여 곳에서 천여 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, 이 중 60%에 달하는 271곳 지점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넘겼습니다. 중궁속별 평균 농도는 우려 기준의 1.2배를 넘지 않았지만, 최대 농도는 수십에서 수백 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. 1급 발암물질인 카두늄이 최대 100.92배, 납 5.39배, 아연 19.94배, 비소 6.54배였고, 구리가 14.31배를 초과했습니다. 북풍 2부는 지역적 영향에 따라 재련소 북쪽을 중심으로 오염도가 짙었습니다. 5, 6km 떨어진 폐금속 광산을 제외하고도 영풍 석포 재련소의 직접적 영향은 52%,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재련소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다, 오염된 지역의 복합오염은 52%가 기여를 했다는 부분만 확인됐다는 것도 큰 성과이지 않나요? 공장 중금속은 체내에도 파고들었습니다. 석포 면민의 38%, 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, 국민 평균보다 소변 중 카두늄은 2.64배, 혈중납은 2.08배 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노출농도는 재련소와의 거리가 가까운 주민일수록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. 이는 재련소와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내용이지만, 환경부는 이것이 질병으로 연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, 모니터링이라는 미온적 대책만 내놨습니다.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먼저 경산북도와 봉화군은 재련소 측의 토양정화를 명령할 예정입니다. 또 지자체와 주민, 전문가, 영풍쪽 관계자가 포함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조치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